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 경찰까지 장악해서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헐뜯기 망신주기 이재명을 추석밥상에 올리는 전략은 실패한 겁니다 일단 밥상이 모이면 국민들께서 바로 이재명 이야기하겠습니까? 일단 와 물가 너무 비싸더라 물가 얘기하고, 환율 얘기도 하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 고유가, 그리고 기름값 얘기도 하죠 한참 비쌀 때 2,200원 안팎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경유는 1,800원, 1,900원, 휘발유도 1,700원, 1,800원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작년 명절보다 훨씬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경유 차 모시는 분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너무 싸니까 우리 이번에도 대부분 자기 차로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고속도로 통역료 면제 된 만큼 기름값이 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명령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수진이 없고 기름값이 다 써버린 거죠 그러면 조카들이나 소녀 손자들이나 조카들에게 주는 세뱃돈에도 악행하여 끼칩니다 세뱃돈, 용돈 당연하죠 5만 원 줄 거 3만 원만 주고 3만 원 줄 거 2만 원만 주고 당연히 그게 영향을 다 끼쳐요 우리 국민들 힘들면 헌금, 기부금, 세뱃돈 이런 걸 줄입니다 맞아요 실제 통계청 통계 조카들 용돈도 더 주게 되고 비소비성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화제가 되는 거죠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 않냐 그다음에 너희들 대출도 받았잖아 집 샀을 때 저거리 대출 받았잖아 너희들 장사하다가 대출 받았잖아 만기 연장 됐어? 아니 만기 연장 너무 까다로워 방금 전에도 상담 전화 중 하나였어요 이분은 문자로 상담했는데 제가 오마이티비 시작할 때 항상 문자를 이렇게 스마트폰에 문자를 치고 있는 게 나온대요 그게 제가 하나라도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상담했어요 만기 연장하는데 서류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인데 그다음에 금리를 이나의 제도 모자를 판에 금리 인상 통보됐고 신용보증재단 갔더니 거기서 서류 떼더니 은행 가고 은행에서 또 서류 떼라고 해서 은행 다시 한 번 가고 네 계속 그렇게 되네요 이틀 정도 걸렸대요 그러면 알바 쓰고 근데 금리는 올라갔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금리 올라가 다 변동금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자 냉동돈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자도 많아졌지 그다음에 추석 차례상 통계로도 30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추석 차례상 외에 일반 계란 양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 드시는 파 그다음에 감자 배추 배추가 한 달에 많으시게 버리고 너무 비싸요 그러다가 바로 이재명 이야기했어요 야당 이야기했어요 아니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직권 여당 윤석열은 뭐하냐 도대체 문재인 때 실망해서 윤석열은 그나마 너 잘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보니까 전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더라 물가 다른 나라는 교통비도 독일처럼 1만 2천 원이면 세 달 무료 그다음에 미군의 일본도 교통비를 30% 할인해 준다고 그러고 민주당도 대중교통비를 50% 이번에 추석 때 많이 걸었더라고요 민주당이요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기름교통비 50% 환불 뭐 이렇게 민주당도 대중교통비 50% 환불해 준다고 그러던데 그런 정책을 윤석열은 지금 검토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냐 교육비 아니 물가를 못 잡았으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를 잡아주든지 깎아주든지 아니면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이라도 대폭 풀든지 국민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650억 풀었어요 그것도 선착순으로 재벌 대기업하고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무려 60조가 넘는 감세를 줍니다 5년 동안 그런데 그것도 국민들이 눈속임했다고 그랬죠 총액으로 50조가 넘는 세금 특혜인데 해마다 얼마씩 줄어든지를 해갖고 13조 14조밖에 감세가 안 된 것처럼 국민들이 속였잖아요 조금 예민하신 분들 정책 관심이 되면 다 아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한테는 60조를 깎아주면서 국민을 속이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농수축 할인 쿠폰 써봤냐 너 갔더니 2천원 붙어있던데 20% 붙어있던데요 계란 20% 붙어있던데 6천 5백원 7천원이던데요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다 제 경험담으로 직접 해주는 거예요 주변에 듣는 이야기라 추석 민심이 그러다가 막 그러다가 아주 무대책이네 속수무책이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진다는 거죠 진짜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재명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하겠지 국민들이 말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윤석열은 김건희는 한동원은 바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정호영은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은 나경호는 박덕흠은 어떻게 된 거지 소환조차 하지 않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김혜경 소환됐잖아요 소환 응했죠 그렇죠 김건희는 소환도 안 했고 서면조사 봐줬는데 서면조사도 50일 넘게 응하지 않았어요 서면조사라는 특혜마저도 이재명 제일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경우 없어요 특히 대선에 패배한 사람은 관행적으로 수사를 안 해요 그렇죠 그래 왔죠 지금까지 바로 수사했죠 사상 초요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 되자마자 소환통 기소 의견 송치됐죠 그다음에 9월 6일 김건희 논문 점집 블러그까지 무속인 블로그까지 무속인들이 홈페이지 올려놓은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베낀 거 그거 발표되는 날 아니 어떻게 제일야당 대표를 협치하자고 전화까지 한 사람을 소환통보를 합니까 수사도 과도하다는 평가를 봤는데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수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들 이번 여론조사 길이가 좀 더 했지만 특검 한 65% 김혜경 특검 해라 이재명 수사도 한 50%는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팽팽하긴 해요 찬반이 그런데 그 여론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했으면 좋겠다 제일야당 대표도 옛날에 관행적으로 봐줬다 하더라도 수사받을 수 있으면 수사받아라는 거죠 그런데 훨씬 낮아요 팽팽이에요 거의 50대 한 45쯤 된단 말이죠 제일야당 대표 수사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 논란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두 배가 높아요 그러게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논란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압도적 여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부 여론 또 논란이라고 그러고 이재명도 김건희도 다 싫어요 이렇게 불타기래요 그건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김건희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이재명 김혜경은 소환 조사까지 받았고 소환 내용이었고 이재명은 소환 통보까지 받은 거잖아요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한동훈이 소환이 되기로 했어요 정호영이 소환이 되기로 했어요 통보조차 없었다 윤석열이 조사를 받아요 김건희가 소환이 되었어요 최은순이 소환이 됐어요 최근에 그렇네요 이게 비교가 되네요 그렇게 비교합니까 추석에 국민들이 아시는 거죠 불타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에도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불타기해서 이재명도 싫고 김건희도 싫어 이재명도 싫어 김건희도 싫어 이건 그렇게 불타기하면 그야말로 가장 저열한 양비론인 거죠 그냥 피해가는 거죠 본질을 그래요 그게 추석에 민심은 박상희는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김건희는 김건희는 도대체 뭐냐 죄수사도 안 받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2분의 1이 넘으니까 주가조차 그건 구속사유잖아 다른 나라들은 벌금을 수백씩 때리고 감옥에서 한 30, 40년 때린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들어본 거예요 미국에서는 실제 분식회견을 주가조차고 하면 시장에서 퇴출해볼 중범죄 엄청난 손해배상에 징역 몇십 년씩 때려버리잖아요 주가조작법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소환조차 안 하던데 상습사기 그것은 너무 상습사기잖아 본인도 인정했잖아 수부가 너무 깼잖아 어떻게 그것도 소환조차 안 하고 위험이냐 그래서 여론에 어떻게 됐냐 김건희 수사 불공정이 또 65% 가까이 나옵니다 특검 여론보다 더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검은 어쨌든 지금도 검찰이 주가조작 아직 결론 없고 경찰도 일부 수사를 하니까 좀 더 지켜보자는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김건희 지금까지 무협에 대해서는 그냥 65%가 특검보다 더 높아요 이건 불공정하다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공정하다가 20%대에요 공정하다가 윤석열에 대한 극단적 지지자 딱 그것만 나와요 공정하 상식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당선된 3배 차이가 납니다 이 상황을 보면 공정상식이 없다는 걸 추석 민심 밥상에서는 그러니까 밥상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론조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실제로 SNS나 저도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 올라온 글들 그다음에 그거 실제로 다음에 그게 추석 전후에서 데이터 빅데이터 연구 조사 결과에 김건희 윤석열의 압도적인 거 이재명을 압도한 거 부정적으로 압도한 거죠 긍정적으로 압도한 게 아니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계속 거기에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실제 윤석열 제주 30%나 30% 초반대로 묶여있고 하나도 반등 안 했고 그게 60대 10대 빼면 10에서 20%는 다름없고 거기에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것까지 정리 한번 해보죠 시사회는 매년 하는 시사전원은 매년 하는 무슨 영향력 조사고 시사회는 신뢰도 조사인데 여기 보시면 너무 웃긴 게 역대 대통령 신뢰도 조사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집권 초기에 그 문제 많았던 이명박도 4.3에서 4.97 10점 만점에서요 절반 가까이 됩니다 박근혜는 박정희 대통령 후광 때문에 참여의 기대가 있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6.5고 5.27이나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 때였고 실제로 굉장히 매너가 좋고 예의바른 지금 윤석열은 너무 비유가 되잖아요 당시 촛불 민심의 지지를 받았죠 6.67, 5.86이나 됩니다 1년 차에 윤석열은 별일이 큰 일을 큰 어마어마한 사고나 비리가 발견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리스크, 김건 리스크, 최현선 리스크, 대통령 집무실 리스크 100일도 안 돼서 지금 50명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그 50명이 다 하급직들입니다 그 사람들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리고 벌써 50명 저는 그 쫓겨난 50명에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폭로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화가 될 수 있다 김건희, 김핵관, 검핵관, 정치검찰 핵심 관계자 그다음에 김건희 핵심 관계자들 만행이 곧 있으면 폭로가 될 겁니다 윤석열 3.62% 3.62% 이게 사실 임기 초기 지금 3개월 지났는데 2명밖보다도 낫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나 문재인에 비하면 2배가 낫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인 신뢰도 조사가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이건 주관식이에요 이재명이 16.9%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1등 이준석이 4.5% 홍준표가 4.3%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윤석열이 세상이 안철수로 같이 2.4%입니다 2.4% 뒤쪽에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이 지금 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인데 100명 중에 2명이 뽑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시사인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신뢰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관심 당신이 국민한테 반말하고 민생문제에 무심하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코인폭락, 주가폭락을 고통받는 분들한테 무심하고 무대책이고 수문책이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너를 불신한다 그 다음 너 관심 없다 존재감 없다 꼴배기 싫다 꺼져버려 퇴진해 타야해버려 타락해버려 아니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대동당할 때는 말은 아닙니다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여론회사들도 매우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60%가 넘잖아요 그냥 부정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60% 넘는 것은 여론회사에서도 보기 힘들다 대부분 국민들은 애매하게 답하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보통이에요 싫어요 잘못하죠 잘못하는 편이에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걱정도 되고 확신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니까 관심이 부족할 때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관심이 부족하고 잘 모르면 약간 별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 알면 진짜 문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60%가 넘는 거예요 그게 시사인 조사에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경찰장 규탄한다 이런 집회가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 실제 온라인에서는 누적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누적 시청자 수가 수백만 명이 다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추석 박상에 무엇이 올라갔냐 추석 뉴스는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서 더 코미디가 생겼습니다 주가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게 지금 수사가 불공정하다 65% 특검이 65% 가까이 나왔잖아요 63%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실드를 쳐야 되니까 실드를 쳐라 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수사 여론도 있더라 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50% 넘게 이재명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원하잖아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 여론이랑 다르지만 어쨌든 제자랑 대표 수사 논란이 있지만 반대도 40%가 넘으니까요 상당히 반대가 40% 넘는 것은요 정책 추진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수사 공정하다는 20%로 초반대예요 거의 윤석열에 대한 초강경 지지자들 콘크리트 지지자들 외에는 제대로 상황을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 30% 나온다 했잖아요 한 10% 가까이는 수사 불공개가 느끼는 거예요 쌔 sticking 지금은 눈禍구마가 되나요? 그림의 sık때 cupcakes 암시